자, 여러분, 부족을 조금 간단하게 눈도 좀 시키겠습니다.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돌이 보이잖아요. 일단 보기까지 2분. 2분이요? 2분? 나 50m밖에 못 뛰는데. 시작! 페이스 조절해야 돼. 페이스 조절, 페이스 조절. 2분 안에 왔다 갔다 하려면 페이스 조절해야 돼. 돌. 다 같이. 찍어, 찍어. 다 같이. 오케이. 아유, 잘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또 한 분 가겠습니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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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의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. 아, 아니. 자, 준비하고. 아니. 누가 그림을 이따 식으로 그린 거야. 우리가 이거 왜, 왜 해야 돼. 다시 2분. 시작, 시작. 아니. 2분 딱 맞춰. 작가님. 나 죽어. 빨리 가. 나 죽어. 어, 기한 발사님. 체력 좋으시네. 빨리 빨리 해. 오케이. 오케이. 10m, 10m. 오케이, 잘했습니다. 자, 가볍게 준비 운동은 끝났고. 무거운데. 푸시업 이식회. 아, 10초 남았습니다. 푸시업 이식회. 미쳤나 봐. 나 푸시업 한 개 하는데? 흑기사 됩니까? 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? 예, 예. 흑기사. 갑자기 안 들리는 척한다. 아, 분명히 들으셨는데? 안 들린대. 분명히 들으셨는데? 야, 너도 해. 저도 해? 어. 자, 같이. 좋습니다. 저도 진짜 합니까? 어헝. 자, 시작. 이식회. 아! 그렇지. 무조건 이식회 해야 돼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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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헝. 파이팅. 두 개. 라스트. 하나, 하나, 하나. 그렇지. 오케이. 잘했습니다. 자, 다음. 선생님 말 걸어, 말 걸어. 선생님 저희 좀 대화도 하고. 인사도 하고. 저희 마스터는 대화를 싫어하십니다. 아니. 자, 다음. 큰 거 온다. 큰 거 온다. 어, 설마. 나 이거 헬스장에서 봤어. 야. 우리 그림에 이런 거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태어만 합시다. 제가 한 번 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저쪽에 잡아. 이렇게 잡아서 여기.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. 여기서 잡으면서. 여기서 한 번 부셔앞해. 뚝. 뚝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여기서 이거를 빡! 빡! 때려. 아.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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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습니다, 선생님. 어디서 와. 멋있다. 남자잖아. 남자잖아. 남자! 그러니까. 좋아, 좋아. 왜 이런 걸 꿈꿨어. 아니, 왜 그런 꿈을 꾸는 건데? 왜 그런 꿈을 꾸는 건데? 왜 그런 꿈을 꾸는 거지?